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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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itas는 아니에요. 들은 저희AM에서 결정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저희는 회사에서 손에 대해왔어 집중. 저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 나라. 그 나라. 마사님. 내 자유의 몸이. 나에게 rat다니는. 무슨 소리가 왔는지 그렇더라구요?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저는 저도 каз n ك speed 여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요. 내가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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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도의하여, 한국의 주인은? 네. 어디서 돈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잘 fare는 거짓말이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아무것도 있어도 안 돼요. 계속 이렇게? 2차지발비를 줄 때는 9차도. 넉차도? 9차도. 그 정도는? 그리고 이를 사는거일지? 그것은. 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네, 네. 지금 이렇게 다시 한입. 아, 뭐? 저도 오늘 이건대요. 네, 이건대요 이건대는 이건대는 게 있는건대요. 아니, 그건대는. 이건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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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Hz, 다 마무리! 넌 어떻게 해야 하니? 몇 개? 몇 개? 원래.. 몇 개거도 못 한거야? 도전하러가. 알겠는데... 뭔가 미끄렌 hoe 부를 가길로 일 Corr söyleye blessings? 아 예..! 아 예! 어머니? 근데 예.. 신고를 통해 하니... 약간 몇 개야? 이거 왜? 몇 개야? 아 예! 저희 손님을 많이 들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님을 많이 услыш기는 하더라도 저는 손님이 많이 들어도utsu. 전에 손님이 부셔? 아니요. 저는 손님이 많이 들어서... 정말 잘 안타깝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한 손을 다르는데요. 그럼 해도 되겠네요. 감상해 주시기 위해 좋은 의무인에게 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손이 남아가고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 고민이 사지 않나요? 그의 원짜리에 남았을 때 피해ury vase입니다. 나는 니비로는 지금이 사지니까요. 나는 이 카드에서 물이 물고있 pinted. 우리 나라서 를 Ash 많이ands 나라가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그의 원짜리에 남아가게 해. 나는 그의 원짜리에ous 오신 것을 부르면서 나는 그의 원짜리에 의해 그의 원짜리에 의해를 하оне. 나는 그냥 사지. 아니, 아니. 아, 이거 제발. 아, 넌 우리. 아, 나도. 아, 아니. 아니. 아, 이게 뭐지? 우리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었어. 아, 그는. 아, 아니. 아, 아니. 벤나! 벤나." 벤나! 葉님! 눈을 감사드려. 벤나! 벤님! 벤나는 얘기는 안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요! । 너가 죽은 것 같은데? । । । । । । । । । 조금만 더 체크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한출이 더 많잖아. 가야 Advanced 숙소로도 정상적이라 말이죠.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이렇게 말했고 그는 저희 집에서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제를 하고 있기를 원하여 그는 저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여 저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여 저희 집에서 일어나도 물론 은혜가가 필요해요. 이 손을 안 주의하려고 için 그 손을 안 주의하려고 했어요. 내 부모의 목소리로 숨겨있고 내가 은혜의 목소리에 대해 조금 더 도와주게 된다 정말? 내 부모님들과 내 부모님들! 그 소리부터? 아프다? 내 부모님들 biggar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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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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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